상장 은상 참가번호 38번 송지은 축하드립니다. 난 이해해줄 알아봐줄 한사람 사실 다 알고있는데 답은 내 안에있는데 자꾸 되물어 봤어 나를 믿을수 없어 애써 모른척했어 그저 자신이 없어 그냥 외면해왔어 나를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람 살아온 날들과 사랑한 이들이 너무나 소중한 사람 지금의 나보다 내일의 내가 더 중요한 사람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람 내가 나라는 이유로 지워지고 나라는 이유로 내가 나라는 이유로 지워지고 나라는 이유로 사라지니 티 없이 맑은 시대에 새까만 얼굴을 남겨 나를 지키는 사람 미안해요 난 당신의 제안에 거절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고맙습니다 그동안 고맙습니다 당신과 같은 심장으로 숨을 쉬고 당신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는 우린 하지만 결국 당신과 다른 당신이 아닌 사람 내가 나라는 이유로 지워지고 나라는 이유로 사라지니 내가 나라는 이유로 지워지고 나라는 이유로 사라지니 나는 나를 말하는 사람 누군가에게 이해 받지 못하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나로서 충분해 괜찮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은상을 받은 성지은이라고 합니다 우선 첫 꿈풀이라서 제가 받을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이렇게 큰 기회를 주시고 또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화이팅 magazine 어후에 관리 광고 광고 광고